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철없는 오빠 카톡. 명태균 씨가 어제 공개한 김견희 여사와 나눈 카톡, 카카오톡 내용. 김견희 여사가 철없는 우리 오빠 이런 식으로 쓰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어제 아침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가 윤석열 부부 얘기를 다 공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캡쳐를 공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예전에 보냈었던 카톡으로 보여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옷 한 것 같아 저거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라고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보냈었던 걸로 보이는 카카오톡을 캡쳐를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겁니다. 저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입당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럼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시기 그 즈음으로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오빠라는 건데 보통은 남편을 보통 남편보다 나이 어린 배우자가 남편을 그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모두가 뜨악했었어요. 저 카톡에 언급이 됐었던 위에 잠깐 언급됐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었고요. SNS를 올린 거죠. 그랬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언론 공지를 냈어요. 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저 문자는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또 하나 대통령 부부랑 6개월 동안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라는 건 어제 명태균 씨가 우리 뉴스쇼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월요일에. 그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 카톡이 공개된 지 한 시간 만에 비교적 빠르게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권을 두루두루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인석열 대통령 입당 전에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둘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때 상황으로 나눴던 대화인데 이걸 대통령인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지라시도 돌던데 김건희 여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안 쓰고 남편을 아저씨라고 하거나 지시대명사 저거 그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도 여권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 쪽의 해명입니다. 오빠는 친오빠다. 남편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오빠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의 입장. 대통령실은 근데 지금 되게 곤란해졌어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스스럼 없이 대화했다라는 거를 인정한 상태가 됐어요. 저 카톡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조작이라거나 자작극이라거나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둘째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같은 건데 정말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저거를 이제 친오빠 얘기를 한 거를 갖고 명태균 씨가 편집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국민들 인식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이거를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친오빠다라고 하면 이제 되게 좀 없어 보이는 싸움이 되는 거고요. 셋째 자세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 물어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 여사한테. 넷째로는 김건희 여사랑 오빠가 그러니까 김진우 씨가 사실은 대선 전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기자들이랑도 연락 주고받고 그랬던 게. 김여사 오빠가 친오빠가. 그랬었기 때문에 어디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여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아주 최소한의 입장만 밝히면서 거의 무건수행을 하고 있고 따로 물어봐도 명태균 정과제 아니냐. 사기꾼 말을 왜 믿냐. 언론이 사기꾼 말 듣고 확대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메신저로 공격하는 수준에서밖에 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쪽에 저희 CBS 사회부 현장 기자가 가 있거든요. 우리 기자한테 내가 말한 거는 김건희 여사 오빠지라고 하면서 친오빠라는 얘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어제 낮에 일이죠. 네. 어제 낮에 대통령실의 해명과 마찬가지로 친오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또 JTBC에는 나는 친오빠랑은 정치적인 얘기 안 한다라고 해서 좀 배치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자가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뭐냐. 아까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냐. 라고 했는데 친오빠라고 했던 건 농담한 거다. 아 그 카톡 속에 오빠가 친오빠라고 한 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 농담이다? 네. 너한테 얘기했던 건 농담이다. 그러면 그 오빠는 누구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보면 수사받는 입장에서 대통령 혹은 정권 쪽에서 좀 완곡하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 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또 하나 올렸던 게 본인 딸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렇게까지 보면 결국에는 나는 좀 뒤 없는 사람이다.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장의 카톡 사진만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나온 뒤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았다는 문자를 봤다는 사람만 있지. 원본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건 맞아? 정말로 그런 사이 아닌 거 아니야? 허풍 아니야? 이랬던 것인데 원본 캡처가 공개가 된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그게 맞다고 확인도 해줬잖아요. 그게 실제가 맞다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잠시 후 저희가 2부에서 어제 긴 대화 나눈 내용을 직접 들려드릴 텐데요. 명태균 씨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2천여 장의 카톡 캡처가 더 있다. 2천여 장의 카톡 캡처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부에서 그 내용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다양한 관점으로 일단 좀 분석과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명태균 씨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설천버리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저질스러운 방식으로 이거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존중받는 영향력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남편이 무식하다 지가 뭐란다고 철없이 떠드는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지금 2천 장 중에 해필이면 이걸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존중받는 그 장면만 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저질스럽고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저랑 김광희 자랑 막 말다툼을 해요. 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소위 말해서 디스전 하는데 갑자기 부모 패드립 같은 거 나온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부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공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저질스럽다라는 얘기를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부부관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실은 부부관계 이 호칭의 문제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부부관계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사적으로 어떻게 평소에 오빠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부부가 사실 뭐 예를 들면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부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친오빠라고 했어요. 그 오빠는. 아니요. 뭐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부부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호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은 제 배우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제 흉부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자체가 결국은 여사가 이게 뭔가 의혹이 지시하지만 국정개입하고 오지랖 넓게 모든 걸 다 관여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떨어지는구나. 제가 계속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떨어진다. 항상 이런 일에 계속 벌어지잖아요. 뭔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와 배우자 간의 대화에서 무슨 호칭을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대통령 부부 사이인데 지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인식을 만약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러면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사가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그거는 말했고요.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후보 시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랬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의사 결정권자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그리고 정권 출범은 국정운영에서도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명태균 씨는 결국은 이거는 매드맨 전략인 것 같아요. 매드맨 전략?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쪽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나 건드리면 나 지금 다 무슨 짓이 되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계속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가장 자극적인 거를 보낸 것 같고 결국 대통령과 여기에 결정이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상남자라고 불렸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아직도 계속 침묵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권위가 떨어졌어요. 이 권위 특히 정치 지도자는 한 번 권위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로 그 부분의 상처죠. 권위.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지금 개탄스러운 소동이다. 이렇게 사살까지 쓰고 동아일보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친오빠 문제. 친오빠라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소리에서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 그래서 아저씨라고 호칭을 한다든지 우리 남편은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진짜 똑같고 몸 바쳐서 충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더 가까운 사람한테는 오빠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부에서 녹취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그 녹취는 지난 인터뷰에서 지난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들려드린 인터뷰에서 오빠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이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오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빠가 지금 대선 때 캠프에 관여하고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도 문제다라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뭐 어저께 이제 오후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다 비판했거든요. 그냥 아무 대통령 씨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빠라고 친오빠라고 해도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스텝이 좀 꼬이고 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2부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실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눈물의 한이 국감. 뉴진스 멤버 한이가 한이 씨가 국정감사장에 어제 출석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명태균 건보다 더 핫했어요. 한이 같은 경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뭐 한이를 노동자로 봐야 할지 뭐 계약관계 동업자로 봐야 할지 애매하긴 하지만 노동당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한이는 어제 나와서 회사에서 하이브사나 다른 레이블의 아이돌과 예전에 마주쳤었는데 그쪽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었어요. 이 대목은 준비되어 있다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으시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해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금 발음이 약간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그래도 자신의 의사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저 대목은 마지막에 발언할 기회를 줬더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은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무시의 발언 그거랑 그리고 최근에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직원들의 얘기, 뉴진스를 욕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 정말 저희를 싫어한다는 걸 느꼈다, 확신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증언을 했었습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도 어제 출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의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어제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질의 외적인 부분들이 어제 더 주목이 되기도 했었어요.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죠.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막장 드라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왜 거기에 가수들, 연예인들이 이런 따돌림 문제,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당했는데 어디 호소할 때도 없이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주의를 다시 환기하는 차원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질의 외적인 측면은 한 국회의원이 어제 되게 화제였어요. 한의가 처음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 마중 나가서 사진을 찍고 또 대기실에 따로 찾아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혹시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의원은 바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비슷한 시각에 국회 과방위 국감도 있었는데 그 과방위 시작 직전에 이렇게 한의를 따로 찾아가서 만났던 거였어요. 어제 기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 영상이 다 잡혔어요. 화제가 된 영상을 저희가 잠깐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의 씨가 탄 차가 도착을 할 때쯤에 최민희 위원장이 그 문 앞에서 한의 씨를 영상에 담기 위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대기하는 모습 이런 거죠? 사실 저 공간에는 기자들도 다 가지 못하고 풀기자라고 해서 한 명 대표로 두 명을 대표로 가서 이제 인터뷰를 시켰던 건데 최민희 의원은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 갖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죠. 저것도 그렇고 사실은 과방위 국감 직전에 따로 팜한 일을 접견했다는 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과방위 진행 중에 위원장이 나가서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아니다. 국감 시작 3분 전에 따로 만났던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3분 전이라고 해도 조금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면담 자리를 마련해서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인사만 나누고 왔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도 그렇고 어제 다른 증인도 또 한 명의 화제가 있었어요. 누구죠? 한의 앞에서 셀카를 찍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진이 나오네요. 국감에 같이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분은 출석을 했던 거죠? 올 들어서 이 한화오션에서 5명의 원화청 노동자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왔던 건데 한의 앞에 뒤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냐 이런 지적을 받고 결국 사과를 했었어요.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나온 자리에서 한의가 자신의 뒤에 앉아있는 걸 보고 카메라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셀카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팬심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공사구보는 돼야죠. 정치인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 생각해야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어제 공통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준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정치권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면 어제 국회에서는 진짜 의원들 권위, 국회 권위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속된 말로는 모냥 빠진다. 저기 가서 다 저렇게 사진 찍고 하고 저래야 되냐. 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안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의 출석을 두고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하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트북에다가 버니즈 스티커 묻혀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버니즈는 팬클럽이죠? 네. 팬클럽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거는 노동 이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거는 노동법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워낙 대스타가 국회에 출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십성 내용들도 많이 보도가 되던데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하니가 왜 저기에 나가기로 결심했는가 저 어려운 자리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언가 그리고 그는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하니가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자 케이팝 시장의 이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본질에 좀 집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경의선 동해선 폭파 북한이 어제로 예고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지점을 정말로 폭파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 어제 영상까지 같이 나왔는데 다만 폭발 규모가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정오쯤이었고요. 경의선 동해선 각각 남북 연결도로에 군사분계선 북측 10m 지점에서 폭발을 했고 한 TNT 폭약 수십 개 정도를 터뜨렸어요. 경의선은 사실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성에서 평양까지 한 171km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100km 정도 이어져 있는데 북한이 이미 최근에 철거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침묵 철거 제거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가장 끝단 그러니까 남쪽이랑 가까운 쪽에 폭 20m 길이 70m 구간을 어제 폭파했던 거예요. 의미는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게 없어졌다.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이제 JSA밖에 안 남았다라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뭐 군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미 경의선 동해선을 주변에다 이미 북한이 그쪽에다 다 지뢰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개성공단 문 닫을 때 우리 그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장면도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제는 남북이 함께 놓았던 연결 도로마저 폭파되는 장면. 지금 보는데 가슴 많이 아프네요. 결국은 적대적 이제 두 국가를 이제 내부적으로도 공고히 하겠다.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알리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제 폭파를 끝으로 남북 경협의 모든 상징은 다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